가자 슈퍼몰에서 탑 하라고 탑 울트라 레어 카드를 뽑았습니다. 오빠, 뭐 뽑는 거야? 포켓몬 카드 등급표. 등급표라고? 어, 공룡이다 님이 등급을 정확하게 나열해주셨어. 아 이게 R3개가 트리플 레어인지 하이퍼레어인지 계속 헷갈리잖아. 계속 댓글로 시청자분들이 뽀비님 그거 하이퍼레어가 아니라 트리플 레어예요. 공룡이다 님 감사합니다. 여보 꾸러기분들이 3만 원짜리 박스를 까래. 그래야 가성비가 좋대. 나는 카드까서 돈 벌 거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보는 것보단 이득 보는 게 더 기분 좋잖아. 손해는 안 되지. 근데 이건 처음 본다? 전설의 거동.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된 제품인데 이번에 재발매가 됐대. 그래서 또 새로 들어와서 가격이 확 낮아졌다고 하더라고. 그럼 저것도 다시 또 나오겠다. 샤이닝스타. 샤이닝스타? 그건 안 나와요. 제발 그러니까 한 박스만 사서 까보자. 나와. 너무 완강한 거 아니야? 나도 깔래. 나도. 나 가위로 깔래. 까는 재미가 있더라고. 까는 재미가 있어? 재밌게 까. 장갑 어디 갔대? 아 장갑. 장갑 가질러 가는 소린가? 편집자님이 재밌게 편집해 주실 거야. 편집자님을 힘들게 하지마. 가자. 오 귀여워. 3D 대댓네네. 어 그러네. 3D네. 보면은 포켓몬 카드 여기 일러스트에 누가 그렸는지 일러스트 그린 사람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. 여기 좌측 하단에. 대댓네. 썬드라이. 딱충이. 누가 루왕? 오 빅시. 귀엽지? 포켓몬 캐쳐. 우와. 첫 판부터 슈퍼 레어질이냐? 하나 둘 셋. 야. 자루로도. 아니 좀 처음 보는 애들이 있으니까 신기하다. 2만 원. 오 2만 원. 왜 웃어? 왜 웃는지 나도 알아 근데. 한금 무슨 표정이야. 맞습니다. 아 우호. 2천 원짜리. 2천 원짜리인 줄 알고. 메타그로스. 왕큰부리. 마리. 오. 디아루가. 여보 이거 빗살보이는 거 같은데 아닌가? 이거 레어카든가 봐. R이라고 적혀있어. 응 아니야. 응 아니야. 자 여보. 영화 볼 때 꼭 먹는 거 뭐지? 팝콘. 피콘. 삐삐. 단단지. 아..아가씨. 아가씨. 뭐야. 이름을 짓기가 너무 귀찮았나? 이름은 하나 지어주시지. 너무 하시는구만. 오. 트리플 레어. 하나 둘 셋. 오 이거 뭐야. 석탄산 V와 석탄산 V맥스가 동시에 나왔어요. 여보. V 5,000원. 5,000원. V맥스. 12,000원. 12,000원? 메탕 왕자리. 여기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다 귀여워? 여보가 꼭 색연필로 그린 거 같아. 아 여보 여보. 암멍이. 홍이 친구. 암멍이. 무기어. 와 여기 설명도 있어 여보. 바다의 신이라고 전해지는 포켓몬이다. 자 갑니다. 파쭈욱. 파쭈욱. 파타류. 나 닮아가지마. 어둠 대신. 기린 키. 귀여워. 여보 이거 여보 닮았어. 똑같이 생겼어 여보랑. 여보 자고 일어났을 때 화장 지우고. 어이가 없어. 호. 아 떠볼래요. 에이 자루도 V. 아까 있던 애 된다? 아까는 슈퍼레어 자루도였어. 이번엔 자루도 V카드야. 18,000원. 어? 8,000원인가? 아니 왜 다르지? 18,000원이라면 그냥 8,000원이 있어. 키링키. 어니언. 오 잠깐만. 더블 레어가 이렇게 앞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. 토게키스 V에. 토게키스 VMAX 나왔습니다. 트리플 레어와 더블 레어가 동시에 나오네요. 12,000원. 4,000원. 오. 트윈 에너지. 아이 디아루가. 에이 설렜다. 회색만 보면 왜 이렇게 설레냐 여보야.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포켓몬 마스터인가 봐. 리오. 루가루암. 오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. 아 이야 포플러. 하이퍼레어 포플러 나왔습니다. 45,000원. 45,000원? 45,000원? 바로 또 이게 집에 넣어드려야지. 화이팅합니다. 고피 패밀리에 오신 거? 오 안녕합니다. 피콤. 메탕. 대덴네. 루가루암. 허. 트리플 레어. 하나 둘 셋. 아 토게키스가 또 연속으로 나왔어요. 왜 왜. 토게키스 세트. 사타리온 어둠 대신. 사타리온 어둠 대신. 오 이게 뭐야. 지라치. 와 너무 귀여워. 왜 이렇게 귀여워. 아 저런 카드도 있는 게 있네. 얘 있어? 근데 걔는 없네. 얘는 없어? 마아리. 루기야. 뿔충이. 석탄산 브이맥스 카드 나왔습니다. 썬더볼트 어. 슈퍼. 레어. 여보. 하나. 둘. 광고 보고 가시죠. 하나. 둘. 셋. 석탄산. 슈퍼 레어 카드야. 나 아까 그게 비싼데? 아 그래? 만 원인데? 얘 만 원이야? 미안. 룩이야. 이 뒤에 이제 없고 여기 하나 있네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. 야. 마휘핑. 오 너무 귀여워. 하아 하이퍼레어까지. 아 하이퍼레어래. 트리플 레어. 마휘핑. 4천 원. 뭐가 4천 원이게? 오른쪽 거. 얘는요? 만천 원. 만천 원? 근데 너무 예쁜데. 완천 원이냐? 카드 예쁜데. 아쉽네. 여러분 드디어 막. 댓글로 상처받고 내가. 댓글로 왜 상처받았어. 사람들이 하이퍼레어가 아니라 오트리플 레어래. 가자 슈퍼몰에서 다 하라구턴 울트라 레어 카드를 뽑았습니다. 또 닮았다. 어떻게 닮은 거 몇 나오냐. 왜? 4만 9천. 어? 4만. 4만 9천 원. 오늘 소고기. 파리. 하랑우타님. 당신을 모시겠습니다. 퍼펙트 핏. 다음. 마지막입니까? 라스트. 왕큰부리. 아로마 에너지. 아 마휘핑. 마휘핑. 패밀리 등장. 페라페. 찌르성게. 메가자리. 우와. 강철톤. 더블 레어 카드 등장했습니다. 마 3천 원. 어? 3천. 3천 원. 매탕. 매도. 갑니다. 와 석탄산 또 뽑았어요. 석탄산. 석탄산. 저도 비싸요. 1만 얼마인데. 여보 지금 카드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 거야? 오빠한테 배웠어. 아. 아. 이렇게 해서. 아니 여러분들. 이 A라고 써져 있는 카드. 저는 이 카드가 그냥 일반 카드인 줄 알았는데. 우리 구독자 공룡이다님께서. A카드 일반 카드처럼 보이지만 주변이 반짝거립니다. 슬리브 추천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아니 좋은 카드잖아 이거. 아닌가요?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여러분들 하랑우탄. 울트라 레어 카드가 등장했습니다. 이어서 포플러 트레이너 카드. 하이퍼 레어 카드가 등장했고요. 자루도와 석탄산. 슈퍼 레어 카드 뽑았어요. 토게키스 V맥스. 그리고 토게키스 V 3장씩 뽑았고. 석탄산 V맥스 V카드 3장씩 뽑았습니다. 마위핑 2장씩 뽑았어요. 그리고 전룡 V카드 3장. 자루도 V카드 2장. 강철톤 V카드 1장까지. 뭐 이정도면 금손이 아니라 설마 다이아손? 그리고 저의 성 spiritual. 으아앗게 되었군요. 이 쪽지 한번. 감사합니다.